으음... 음... 음... 할랜가인가요? 아니네 최대한 유인하자 유인해서 목을 딴다 얜 개뿔 음... 막판! 진짜 막판 진짜 레알 막판 막판 갑니다 막판 갈게요 진짜 막판 갑니다 진짜 막판 갑니다 올라가 머리 올라가 3 3 3 2 1 게이 스타트 아 또 할랜가네 아 또 할랜가 아 여기서 할랜가 4킬에 전석 아 전설 아 아까판 여기서 4킬 했는데 할랜가에서 두 명 총으로 죽어 두 명 먹다고 오케이 에이게이 좋았어 오케이 에이게이 총알 열일곱발 보조 아 이거 보조 쓰레기인데 일단 먹어놔야되나 쓰레기다 일단 먹고 놔야되나 아 먹기싫어 안먹음 매체샘 어 싸우지 맙시다 어 못맞추네 그래 이제 싸우자 이제 맞짱틀 준비가 됐어 난 그래 이제 싸우자 그래 이제 싸우자 두루와 두루와 이새끼야 내가 더 세 넌 뒤졌다 아 일단 털어 일단 털어 쟤들 싸우고 있는거 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쟤들 싸우라고 냅둬 싸우라고 냅둬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맞아라 시크 하나로 팬클럽과의 감발드려요 아니 소프터과의 감발드려요 감발드립니다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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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도 내지 뭐하도 내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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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 깜짝아 목살 뻔했잖아 CM 오 야 좋아 착한 애구나 음 좋아 에이게이 버려 그래 내 편이네 여기 충신들이 와줘야지 야 잘했어 잘했어 야 내 충신까지 죽였네 내 충신까지 죽였네 머리통 있냐 머리통 있네 어 싸우는 소리 들린다 어디냐 어디냐 가까워진다 싸우는 소리가 음 님? 싸우더라도 뒤는 보시고 싸우셔야죠 싸우더라도 뒤는 보셔야죠 오 잘했어 오 잘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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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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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야 내 충신이 죽인거네 아 야 이거 킬한 사람 아 누가 킬했는지 나오는구나 안 또 안 또 아이 난 내 충신이 죽은 줄 알았네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누구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갑바가 없는데 갑바는 먹어야 되겠는데 갑바가 없네 갑바가 게이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Bed 갓바를 주세요 500갓밥 없냐? 500갓밥? 500갓밥 없냐? 아 가는 길 저 새끼는 또 누구야? 저 새끼는 또 누구야? 칼린가 왜 이렇게 많냐 애들 와우 얜 템 그지였네 야 대신 얘 쓰나 있는 거 같애 오케이 쓰나 갑바 좀 어서 갑바 좀 갑바! 갑바! 안 됐다 넘어가자 물 찬다 어디니? 얘야? 나 쓰나 템 한방에 죽을 거 같은데? 갑바 없으면 아 갑바 아 갑바 야 울팀 어디 갔어 이리 와라 갑바 어디 갔어요 얘들아 갑바가 없어요 제가 제 갑바가 없어요 아 이러면 나 진짜 순삭인데 보조에도 순삭 당하더만 그 뭐냐 순삭 당하더만 보니까 갑바 없으면 아 보조 몇 대 맞으면 죽던데? 갑바 없으니까 아뇨 아뇨 스나 템 머리 오 야 뭐야 헤드 비었잖아 먹어 오우 슈범 와리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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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막판의 힘 막판 1등 간다 막판 1등 간다 각이다 아 갑바 좀 주세요 500 오 오 오 에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니 키트가 많으면 뭐해 갑바가 없어서 금방 죽는데 아 참만 총알이 없다 총알이 들을 게 없다 이런데에 갑바 많을 거 같애 갑바 먹자 오 야 아직 안 털렸나 짭조롬한데 키트가 갑바 드디어 갑바 야 키트 짭조롬해 안 털렸나봐 여기 아무도 안 왔나 너 거기 털고 있어 키트 보소 오지게 많네 안 털렸네 여기 아직 안 털렸네 여기 아직 잠만 키트 말고 지금 갑바가 필요하거든 갑바 갑바를 주세요 갑바를 주세요 500 갑바 500 갑바 야 어딨니 500 갑바 갑바 야 어딨어 빨리 나와 아니 진짜 갑바 없어서 죽겠네 이거 내가 아까 목 돼줬는데 뭘 더해줘 ㅋㅋㅋㅋㅋ 야 갑바 갑바 찾으러 가자 오케이 10명 남았다 이거 진짜 1등 각이거든 이거 야 키트도 떨어져 있어 야 저건 니가 먹어라 니가 먹어 니가 먹어 키디디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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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많아 키디디가 먹어 어 깜짝 야 야 야 야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깜짝 놀랬어 아 뭐야 갑자기 빠지는 줄 알았네 나 머리통 비었냐 안 비었지 야 나 좀 올려줘 봐 저쪽에 500 갑바 있을거야 아마도 하나 먹어 갑바 없는거 같은데 야 500 갑바 있어 500 갑바 있어 올려줘 먹다가 스한테 돼지는거 아니겠지 좋았어 개꿀 올라가자 나 스다 있어 아무도 깨지 포인트 해 나 1팀 각임이다 이거 파밍 꽤 잘 됐거든요 이거 1팀 각이에요 슈발 따라가야지 아이이이 나이스 왜 무기 안 따져 거기서 아 미치겠네 거기서 무기 안 따져 야 저기 타게 개 많아 라플 총알 먹을래? 아니다 내가 먹어야겠다 오케이 1등 각 나왔다 이건 진짜 레알 포인트 먹었고 이거는 1등 각 나왔어요 님들아 1등 못하면 이건 그냥 어? 10 중신이에요 저기 줄? 쬐준다 옥상 어디? 안보이는데? A3 옥상? 그러네 아야 밑도 떨어진다 전기줄 한 명 떨어지고 뭐야 쟤 죽였어 다 나이스 한 대 맞췄는데 죽었네 지가 알아서 아 나 진짜 움직이는 거 맞추기 어려... 아 나 진짜 움직이는 거 맞추기 어려... 아니... 올라오겠다 얘 올라오면 쟤준다 올라오면 쟤준다 어딨지? 올라올텐데? 저기있다 잠깐만 아이씨 나 진짜... 아직 안아주지? 넌 돼지 넌 돼지 나 템도 없는 거 같아 얘 목목목목목 아이 목도 안 빠지네 야 1팀 강 나왔다 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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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쓰나가 못사서 다행이지 와 와 와 와 와 와 쓰나가 못사서 다행이지 어디서 쓴거야?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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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서 소리 들렸는데 어딨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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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충신이었네 충신이었네 나 키트도 개많거든요 지금 아래 한 명 있는거 봤어 아래 한 명 있는거 봤어 샷건 있는데 어디갔지 저기있나 아 서든폭탄은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모르겠어 야 이거 1등 가격 이거 진짜 좋아 드디어 1등 합니다 1등 합니다 제발 1등 하자 막판이니까 진짜 1등 하자 아이 너무 너무 몸 대주면 안돼 알아서 올라오겠지 물 차면 야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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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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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잠깐만 아이씨 총알 아 서든 서든 너무 못쓰는거 같애 스나를 저거 뭐 깨지 야 잠깐만 아 나 못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을 못해요 멋있어 멋있어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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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박 없다 갑박 없다 갑박 없다 ㅈㄴ다 갑박 없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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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물속에서 키포인 키틱 키틱 빨면서 에이포인트 갖는중 물속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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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 어디 어디 물속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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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빛이 다 불어요 누구 남았냐 1등 각이야 1등 각이야 1등 각이야 와 뭐 있어 물속 물속에서 키틱 빨면서 가는중이라고 아 그러면 갑박아 있을텐데 이게 아 동산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거의 다 도착했다구 아 나 진짜 어디야 도착했다구 어디 소리 들리는데? 어디 소리 들리는데?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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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 1등 막판 1등 님들 방정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